주차는 어떻게 하죠? 지하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30분 저희가 무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죠? 송동사랑 지역 상품권하고요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시고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캐스크 서울만의 장점이 있나요? 새로 소개되지 않은 위스키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... 안녕하세요 맛떡입니다 왕십리역 근처에 위치한 캐스크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상당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위스키 설명도 친절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맛과 향, 역사, 에피소드까지 많은 지식이 위스키의 진심인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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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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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